반갑습니다. 뉴욕키다리쌤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혹시 모르고 계시는 그러한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알고 계시면서 현재 미국 이민 생활을 하시면서 그에 대한 실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다만 상대방 그리고 이웃분들께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는지 우리는 서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냥 살아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누구라도 꼭 해야만 하는 이것이 법적으로 경범죄도 해당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는 전제 하에 오늘 영상 내용 끝까지 함께 하시고요. 좋으셨으면 좋아요 버튼 구독을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 버튼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여러분들께서 살고 있는 곳에 귀하 및 이민국 United States Citizenship Immigration Service 우리가 약자로는 보통 USCIS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에 관해서 우리가 USCIS에 알려야 할 의무와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를 하거나 주소를 변경할 때마다 10일 이내에 이민국에 반드시 알려야지만 되는 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그렇다면 미국 시민권자는 절대 예외 상황으로써 무시해도 될까요? 시민권자이신 분들은 나는 I don't care.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될까요? 아닙니다. 제목에서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신 분들이라는 전제가 붙긴 했지만 보증서에 서명함으로써 그러니까 sponsorship을 하신 경우에 이 보증서를 서명하신 분들은 미국에서 이민자를 sponsorship, sponsor하는 미국 시민권자 및 비시민권자도 그들의 주소가 변경이 되면 USCIS에 알려야지만 된다는 사실 꼭 알고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시민권자로서 스폰서를 했다. 그렇다면 30일 이내에 주소 변경을 반드시 신고하셔야지만 됩니다.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누군가를 보증을 섰고 또 영주권자와 취업비자 그 외에 주재원 비자 이런 비자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미국에서 살고 있다면 어디서 살고 있는지를 국가정부에서는 알고 있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국민이 아닌 잠시 체류를 하는 사람들은 보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좀 쉽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자 주소 변경을 어떻게 신고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요. 양식으로서는 AR-11 외국인 주소 변경 카드 Form AR-11 Aliens Change of Address Card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작성하시는데요. 해당 양식을 온라인으로서 제출을 하거나 또는 프린트를 해서 우편으로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전화로 주소 변경을 신고할 수도 있고요. 또 우체국을 통해서 신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USCIS 웹사이트 영어로 또는 스페인이시로 이용이 가능하며 신청서는 영어 또는 스페인어로 온라인에서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다만 프린트 가능한 양식은 오직 잉글리시로만 된다는 사실 한국말도 없고 스페인이시도 없고 그 외에 다른 유로피안 쪽에 랭귀지가 없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를 한번 볼까요? 온라인으로 제출을 하기 위해서는 USCIS 웹사이트 www.uscis.gov에 slash ar11-11을 방문하시면 바로 다이렉트로 또 신청을 하실 수 있는 제출 서류로 들어가시게 되는데요. 온라인으로 주소를 변경하기 위한 링크가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해당 페이지로 가실 수 있고요. 영상 끝난 다음에 영상 설명서에 보시면 제가 링크를 또한 걸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소 변경 정보 Change of Address Information 링크를 클릭하고 주소 변경에 대한 USCIS 설명을 읽는 것도 꼭 명심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정도는 읽어 보시기 바라고요. 완료를 했으면 확인서, verification, 증거, 확약, 또 확인 이런 내용으로 해석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verification을 프린트하셔서 기록해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USCIS에서 여러분의 파일을 주소를 업데이트 하는데 보통 3주에서 4주가 소요될 수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긴급하고 막바지에 아주 급하게 처리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른 주소 변경의 경우에는 전화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아래의 경우에 관련되어 있으신 분들, 여러가지 좀 특별한 상황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민 생활을 하시면서 주소 변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절차와 주소가 좀 다릅니다. V-A-W-A, 청원 가정폭력인 경우죠. 이 가정폭력의 열부가 되어 있으신 분들, 그리고 T-비자 신청, T-비자 어플리케이션, 일매 피해라는 한국말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U-비자 신청하신 분들, U-비자 어플리케이션, 범죄 피해, 가정폭력 학대에 기초한 I-751 면제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그러한 경우들, 또 한편으로는 귀해를 하신 경우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시민권자가 된 경우에는 N-400로서 절차가 다르다는 사실을 좀 특별하게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점도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편으로 메일링을 신고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해당 양식을 우편으로 발송하기 원하신다면 웹사이트 www.uscis.gov.ar-111 통해서 웹사이트 가시면 프린트를 하실 수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AR11 Alliance Change of Address Card Form을 클릭을 하셔서 PDF 파일로 자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컴퓨터 양식을 작성하셔서 프린트를 하시거나 또는 프린트하고 좌필, 핸드라이딩으로 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양식서를 작성하신 후에 복사를 카피를 하셔서 여러분이 기록으로 꼭 남겨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민 생활에서 어떤 경우에 관공서의 서류 굉장히 오래 걸리죠. 아주 지침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메일링이 없어지는 경우, 로스트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꼭 남겨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Certified Mail, 한국말로는 배달 증명 우편이라고 그러죠. 양식서를 통해서 발송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우편물 수령 통지서, Return Reset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체국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려줄 겁니다. 사실 UPS나 FedEx를 통해서 발송을 하셔도 되는데 우체국에서는 이런 일들을 굉장히 비일비재하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우편물을 발송을 하고 또 배달을 하고 또 그에 대해서 우체국에서도 Address Change를 하고 이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체국을 통해서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USCIS에서 수치, 그러니까 받았는지를 알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것을 발송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도 있고 해서 그 내용으로 권해드립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는 전화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소를 즉시 업데이트해야 될 필요가 있다, 급하다, 그리고 나는 이런저런 신경 쓰기 싫다, 영어로는 조금 할 수 있다. 그렇다면 USCIS Customer Service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취업 허가서, 영주권이 곧 발송될 것으로 받으시는, 기대를 하시는 경우가 있으시면 여러분들의 주소가 변경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화로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빠른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를 또 한 번 하시면 좋고요. 여러분들께서 폼 AR11에 가입해야만 했던 정보와 동일한 정보를 모두 제공할 필요가 있고 다만 그 양식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화 통화 마지막에 USCIS Customer Service의 담당자가 여러분에게 확인 번호, confirmation number를 제공을 할 것입니다. 꼭 가지고 계셔야지만 됩니다. 이 번호를 킵하시고 아니면 핸드폰으로 전화 번호를 통해서 받으신 내용을 캡쳐를 하나 해놓으시면 좋고요. 여러분이 또한 이메일로 확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USCIS Customer Service는 여러분과의 통화, 전화 통화를 확인해 주는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줄 것입니다. USCIS의 편지를 보관을 꼭 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전화 통화를 한 후에 30일 이내에 USCIS로부터 편지, 레러를 받지 못했다면 바로 다시 전화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폰서의 경우 여러분들께서 미국 시민권자 또는 비시민권자의 스폰서를 하신 경우에 여러분들께서는 I-865, 스폰서 주소 변경 양식서가 Form I-865인데요. Sponsors Notice of Change of Address 라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제출하셔서 주소를 업데이트 하셔야지만 됩니다. 우리 한국분들 중에서는 가족분들, 천인척 간에 스폰서를 해서 비자나 이런 내용을 스폰서 하시는 경우가 많죠. 해당 양식서는 USCIS의 우편으로 발송을 하셔야지만 되고요. 온라인으로 제출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USCIS 웹사이트 말씀드린 www.uscis.gov.uscis.gov.865를 방문하셔서 해당 양식을 프린트 하시고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비시민권자의 스폰서라면 Form AR-11 및 Form I-865를 모두 두 가지 제출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만약에 주소 변경서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이게 제일 궁금하신 부분일 텐데요. 만약에 신고를 하시지 않으셨다면 경범죄로 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사를 하신 후에 10일 내에 Form AR-11으로 변경 신고하는 것은 매우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일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죠. USCIS는 여러분이 고의로 주소 변경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을 반드시 입증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유죄로 편결이 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200달러 이하의 벌금 및 30일 이하의 금고형에 취해줄 수 있다고 법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한 강제로 추방이 될 수 있고요. 또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데에 취업비자 같은 경우를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다소 불이익을 받으실 수도 있다는 점. 주소 변경 신고는 비시민권자가 미국의 체류여가를 원하거나 미래의 이민 혜택을 받기 원하는 경우에 가져야 할 책임 중에 하나이라고 꼭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30일 이내에 Form I-86으로 주소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스폰서라면 여러분들께서는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서 벌금형에 취해줄 수 있다는 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고요. 계류 중인 건들 여러분들께서 이제 법적으로 이혼이라든지 그 외의 형사 또 민사법으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경우에 어떠한 계류 중인 현재 신청건들이 있는 경우에 온라인으로 주소 변경을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명심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Form AR-11 Alliance Change of Address Card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경우 계류 중인 신청건들에 대한 정보를 요청받게 됩니다. 해당 정보를 입력해서 계류 신청건들을 담당하는 USCIS 사무소에 3주에서 4주 내에 정보를 또 결과를 받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께서 변경을 신고했었다는 확인서를 verification을 프린트 또 동일하게 하셔야지만 되고요.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기록을 해서 꼭 사진을 찍어서 보관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USCIS에 전화해서 여러분들의 주소를 업데이트를 시민권자이신 분들도 똑같이 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또 계류 건들에 대해서 즉시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중요한 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 또 이렇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USCIS에 보내는 중요한 서류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취업 허가서 새로운 영주권 카드 등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 책임에 대해서는 USCIS에서 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체국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주소를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들께서의 취업 허가서 그리고 그 외에 요즘처럼 정부 지원금에 관련되어 있는 편지들을 못 받는 것은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를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으로 알규먼트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그 점에 대해서 누가 피곤할까요? 네. 내가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주소에 거주하는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카드를 가져가서 예전에 주소지에 있는 카드를 가져가서 신분 위조 또 여러분들의 범죄를 이용하는 데에서 예를 들어서 영주권 카드를 리뉴를 하셨다거나 그 외에 각종 신분에 관계되어 있는 서류들을 예전 주소를 통해서 받았고 지금 못 받았다. 내가 주소지 변경을 하는지 깜빡 잊었다. USCIS나 이민국 쪽에서 서류를 예전 주소로 보내서 나는 못 받게 됐다. 그래서 예전의 주소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픽업해서 범죄에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계류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 해당 건수의 주소지에 변경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국외 추방, 출입국 관리소를 통해서 국외 추방 절차를 받으실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시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으로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변경에 대한 링크 제가 걸어드리는데요. 클릭을 하시고 컨티뉴을 하신 다음에 접수번호와 예전 주소, 현재 주소를 입력하시고 내용을 읽으신 다음에 Yes, Yes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은 일이고 이것은 우체국을 통하셔서 말씀드린 것처럼 웹사이트, 온라인, 또 오프라인으로 메일링을 발생하실 수 있는데요. 간단한데 안 하시면 여러분들한테 더 손해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알고 계시고요. 영주권 이하 또 시민권이신 분들을 배제한 채 모든 사람들이 하셔야지만 되는 거고요. 시민권자이신 경우에 한해서도 스폰서를 하실 때거나 계류 중인 사건이 있으시다면 시민권자하고도 관계없는 신분상에서 꼭 신청을 하셔야지만 된다는 머스터입니다. 그래서 꼭 알고 계시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잠시 잊고 생활하는데 이민생활 바쁘게 지내시다 보니까 모르겠다, 나 몰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주변 분들과 공유도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아주 중요한 인포메이션이 되시고 일생에 사시면서 한 번만 알아가셔도 되는 일이니까 알고 계시고 주변 분들과 많이 공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출장일에 나와 있는 이곳도 굉장히 덥습니다. 습도도 높고요. 아침에 시차 적응도 안 되는 상태에서 열심히 제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요한 정보들 열심히 노력한 만큼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운 날씨에 마스크 쓰시기 다소 어려우실 텐데 그래도 마스크 꼭 쓰시고요. 한참 힘든 더욱이 어려워지는 지금 시기에 꼭 건강하시기 진심으로 바랍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뉴욕기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